긴장되는데요 지금 저는 연애를 조금만 하고 싶은데 도무지 상대방과 연애 감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모두 그냥 남사친이 돼버려요 어떻게 해야 두근두근하는 연애 감정이 생기게 될까요 이걸 저한테 묻는다고요? 연애인이고 연애도 잘 못하는 저한테? 사람일은 모르잖아요 자 연애를 정말 하고 싶은데 아니면 스님이라고 헤어스타일 추천 못합니까? 못하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아무튼 두근두근하는 연애 감정 본인한테 아니면 상대방한테 자기가 예를 들어 공연하실 때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 위에서는 어떤 거에 몰입하세요? 몰라요 왜 너무 엄청나게 더러운 생각까지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? 끔찍한 생각하시는 거예요? 글쎄요 두근두근하는 그런 감정 저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라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? 저도 말을 잘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되네요 저는 아무한테나 그런데 맘 먹는다고 두근두근이 되면 사람이 아니겠죠? 네 제가 해놓고 보니까 잔디한테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엉뚱한 답변을 주실 수도 있다 두근두근하려면 글쎄요 뭔가 좀 혼자 막 BGM 깔고 내가 이 노래만큼은 막 무너져버린 그런 노래 막 깔고 내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고 이러면 안될까? 그런 식으로 인공감정 인공감정 너무 슬프다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할 거 없어요 임자 만나면 진짜 고통스러울 만큼 어차피 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멋있다 임자 만나면 어차피 망한 거다 망해요 완전 진짜 지금 진짜 행복한 줄 아세요 남사친 많고 두근두근 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그래도 뭔가 성격이 좀 너무 털털하거나 그러면은 상대방도 나도 좀 이렇게 이성으로 본다기보다는 되게 친구로 관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연애 감정이 잘 안 생길 수 있잖아요 뭔가 좀 도도한 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내 취향이 아닌 불필요한 사람이 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그런 도도한 나는 털털한 사람인데 도도한 행동을 해서 날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내 진짜 모습일 때 별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평소 모습인 채로 걸러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내 사람을 찾아야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그렇군요 조바심 내지 말고 괜찮습니다 8804님 언젠가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줄 아세요 예